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실무의 기준을 세워드립니다.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업종별 세무실무 포인트, 제가 지금 업종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놓치고 가기 쉽다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씩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병의원업. 병의원업이야말로 안 해보면 모르는 업종이죠. 사실은 또 해보면 별거 아닌데, 전혀 안 해본 실무자들은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익금액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게 바로 병의원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번 들어보면, 실제 접했을 때, 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병의원업 수익금액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표부터 좀 살펴볼 건데, 한국표준산업블루포가 개정이 됐고, 또 기준경비율 업종코드가 개정이 됐지만, 병의원업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새로 생길 만한 병과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신설 정도 코드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상 많이 만나는, 사실은 병원은 아니에요. 병원이라는 것은 종합병원, 치과병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문들이 다루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일반 의원들,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업종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업 사업자 등록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병의원업은 허가업종이죠. 허가업종인데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라고 보건소의약과에서 허가 신청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설 신고 필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각종 신분증 이런 거 작성해서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카드단 말기 신청을 해야죠. 왜냐하면 병원 진료비도 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병의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되니까, 단말기 신청도 같이 해두셔야 되고, 네 번째로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양기관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병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을 개설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요건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한 가입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고, 일부 금액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죠. 이런 진료용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곳이 이 기관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료보건용역의 구분을 좀 살펴볼 건데,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면세,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보건용역이 면세로 적용을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른 자격사한테 제공받는 용역이어야 면세예요. 요게 이제 열거된 정확한 구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이어야지만 면세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과세예요. 자, 어? 그러면 병원인데 면세가 아니고 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요? 될 수 있죠. 물론 기본적인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인데, 거기에 부수적인 과세 용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겸영사업자. 과세와 면세 겸영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과세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나열이 돼 있는데, 보시면 무슨 성형외과라던가, 피부과라던가, 안과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이런 시술이나 수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과세 진료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병행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대부분 겸영사업자로 돌아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사업장 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로 수익금액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흐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보건용역의 과세와 면세 이슈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해왔는데, 피부과 의사가, 우리 피부과 가면 요새 그 에스테틱이라서 별도의 관리 용역을 함께 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피부과 의사가 관리 감독하에 이런 피부관리사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이건 거의 다 결론이 났는데,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른 어떤 전문가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리고 피부과 진료 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어떤 피부관리 용역이 아닌 거죠. 이랬을 때는 과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내과 의원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보통 어린이 소아과 이런 데 가면 영양제 막 팔고, 안과 가면 안약 같은 거, 눈에 좋은 그런 거 팔고, 또 피부과 가면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의료 용역에 부수되는 그런 재화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매 사업자 등으로 내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별도로 소매 사업자를 내셔서 관리를 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병원, 구내식당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정형외과는 우리 교통사고 나서 입원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 환자가 누워있으면 밥을 줘야 되잖아요. 밥을. 그러면 그 밥 주는 건 우리 입원 환자의 진료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 제공 용역이겠죠. 밥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 제공 용역이 단순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위해서, 혹은 보호자를 위해서, 혹은 외부인을 위해서, 혹은 외부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과세로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료보건 용역의 기본적으로 면세다. 근데 면세가 아니고 과세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가야 된다는 흐름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병의원업의 수입금액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병의원의 수입의 구성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보험 수입. 두 번째, 비보험 수입입니다. 자, 크게 보험 수입과 비보험 수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험 수입이라는 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처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다 가입이 돼 있죠. 직장 가입자처럼. 그리고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로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피부양자로라도 어떻게든지 다 가입이 돼 있어요. 무조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으로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 진료 수입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결제하는데 저한테 3,000원을 달래요. 그럼 저는 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거나 현금을 꺼내서 3,000원을 줍니다. 그럼 우리 병원 원장님은 저한테 진료 수입을 3,000원짜리를 제공한 걸까요? 아니에요. 보통은 한 2만원 정도의 진료 용역을 제공하고 제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3,000원인 거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1만 7,000원의 공담부담금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험 수입은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비보험 수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피부과를 가서 관리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비보험 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100% 다 제가 내는 겁니다. 100% 다 제가 내는 이런 본인 부담금 100%로 구성되어 있는 게 비보험 수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구분.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100% 지원, 부담, 들어오는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전체 금액을 우리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제가 밑에 붙여놨습니다. 자, 보험 수입을 그러면 한번 확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 수입을 확정할 때 우리 보험 수입은 크게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수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건강검진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일단 크게 두 개부터 잡고 가볼게요. 의료보험 수입 그리고 의료보호 수입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수입들 그리고 의료보호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료보호 수입이라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수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게 돼요. 요양급여 비용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그리고 의료급여 비용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이런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은 한 1월 한 20일 정도 경 되면은 이게 1년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이제 다 조회를 해서 우리는 수취를 해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요 이제 서식이 굉장히 우리 세법의 기준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양급여 비용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라는 건 의료보험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수입. 정상적인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얻어드리는 수익. 첫 번째 세 줄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세 줄. 일단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진료 연월일, 지급일자, 본인부담금, 공담부담금, 소득세, 주민세 요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지금 세 칸이 한 세트인데, 세 줄이 한 세트인데 요 세 줄이 어떤 의미냐면 일단 2016년 12월에 진료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2016년 12월에 진료를 했대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지급년도가 2017년이니까 2017년 귀속신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17년 귀속신고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 진료년에 자료가 같이 나왔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진료가 발생하면 3천원은 본인부담금으로 제가 내고 1만 7천원은 공단에서 병원으로 보내준다 그랬죠. 이 1만 7천원이 제가 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카드매출처럼 음식점업처럼 밥 먹고 다음날 카드매출 입금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청구사들이, 보험 청구사들이 병원에 한 달치의 진료 용역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막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보험 수입이 이만큼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돈 주세요 하고.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깔 거 까고 과다하게 진료 용역한 거 이런 거 환수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진료 연월일하고 실질적으로 공담부담금이 병원에 입금되는 기간의 차이가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얘는 2016년 12월에 진료를 했지만 2017년 1월 24일 날 지급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서류는 연간 지급된 내역 다시 말해서 현금주의로 지급한 내역에 대한 리스트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진료한 수입까지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보고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 12월 31일에 진료가 일어났고 의료 수익은 본인부담금 270만원과 공담부담금 590만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의료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개인이 진료 수입된 거 그리고 공단이 진료 수입된 거 두 개를 더해야지 의료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친 게 의료 수입이 되는 거고 단기에 현금으로 바로 받은 게 270만원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분개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받을 거 다음 달에 받을 거 이게 공단이 나한테 줘야 될 미수금이죠. 이 미수금이 590만원을 분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2016년에 매출로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분개 자체가 2016년 매출이에요. 그리고 2017년 1월 24일이 비로소 오면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590만원이 통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보건용력은 인정용역사업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90만원에 대한 3.3% 소득세 17만원 지방세 17,000원 가량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570만원만 현금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소득세, 주민세, 지급 금액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은 이 세 줄의 이해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아래 계속 매달 매달 발생하는 세 줄 세 줄 끊어가면서 붕괴를 모두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단기에 발생된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제가 박스친 이 내용을 보시면 2017년 3월에 진료를 했고 다음 달인 2017년 4월 21일 날 공단에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430만원이 본인 부담일 거고 880만원이 공단 부담일 거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2017년 3월의 의료 수익일 거예요. 병원의 매출 그렇게 지금 붕괴를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4월 21일 날 돈 들어올 때 공단 부담금 880만원이 돈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납세금인 25만원과 선납세금 2만 5천원 두 개를 선납세금으로 달고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 칸씩 세 칸씩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 끝에 맨 끝에 이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맨 밑에 줄에 합계가 나와요. 합계 합계 참 제가 이거 서식을 전체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화면에 제가 잘라서 보여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간 내가 돈을 받은 합계가 여기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본인한테 받은 합계가 3,200만원이고 1년 동안 공단한테 받은 금액 6,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이 합계가 이 두 개를 더한 게 병원의 수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진료를 했는데 오래 돈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빼줘야 돼. 그게 바로 지급 통보서에서 확인되는 합계에서 전년도 의료 수입을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해 2017년 12월에 진료를 하고 2018년 1월에 돈이 들어오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 서류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간 지급 내용 통보서인데 2018년 돈 들어온 게 여기 어떻게 기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해년도 진료분 의료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으셔야 돼요. 별도의 확인 절차. 별도의 다른 서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치환시켜서 의료 수입은 잡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소득세하고 주민세 부분을 보면 원천징수한 선납세금의 합계가 여기 모여져 있습니다. 맞죠? 200만원, 20만원 이게 뭐예요? 지금 1년 동안 소득세 뜯은 거, 주민세 뜯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득세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그러면 귀속에 따라서 16년도 거는 빼주고 올해 거는 더해갖고 원천징수 반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 얘는 단기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지하는 원천징수는 그냥 지급 통보서에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고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당해년도 진료분 의료 수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이 서류는 뭐다? 올해 진료를 했는데 귀속 올해 2017년 12월에 진료를 했는데 청구는 한 달 뒤에 하니까 돈은 다음 달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의료 용역의 귀속 시기는 진료를 제공한 때니까 2017년에 돈을 못 받았더라도 2017년에 공담부담금의 돈을 못 받았더라도 2017년 수입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급 통보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하나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오셨죠? 제가 하는 이야기.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험청구사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서가 있어요. 얘는 보면 2017년 12월에 진료분에 대한 게 2018년 1월에 청구됐다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7년 11월 것도 청구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 2017년 12월도 청구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두 장 확인하셔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험 수입은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비보험 수입 확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험 수입 확정은 크게 의료보험 수입, 의료보호 수입 두 가지를 공담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로 잡았습니다. 보험 수입. 그럼 이번에는 비보험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제일 정확한 건 우리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마다 포스 찍듯이 병원에서도 비보험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장부를 따로 기록하거나 병원 차트에다가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냥 걔를 더한 게 비보험이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의 방법을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비보험 수입 금액을 확정할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내가 병원에서 낸 3,000원 진료비로 낸 3,000원은 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제가 결제할 때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고 또 현금 영수증 결제할 수 있고 그냥 현금 3,000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보험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비보험도 제가 피부과 가고 피부 관리 용역을 받았어요. 얘는 과세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100%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료를 아무도 나 대신 내주지 않아요. 피부 관리 받는 거는 그래갖고 그거를 100% 내가 카드로 낼 수 있고 현금 영수증 낼 수 있고 그냥 생 현금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 부담금의 결제수단과 비보험 부담의 결제수단이 중복돼요. 겹쳐요. 그리고 우리는 조회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어떤 식으로 조회가 되냐면 카드 수령분 전체 현금 영수증 전체 일반 현금 전체 이런 식으로 조회를 가능한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수령은 국세청이라던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2억 3,540이 조회됐다고 치고요.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를 조회해봤더니 2,280만원이 조회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금 들어온 기록을 보니까 병원에서 차트 기록이나 병원에서 쓴 프로그램 기록을 봤더니 800만원이 수입이 된 거예요. 현금 들어온 게. 그러면 보세요. 지금 2억 3,500, 현금 영수증 1,200, 일반 현금 800 이렇게 다 더한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는 보험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보험 수입에 본인 부담금이 결제됐을 수도 있고 비보험 수입에 본인 부담금이 결제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빼면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빼면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비보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비보험 수입은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명확해요.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반 현금, 병원의 기록이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이 병원에서 제공한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비보험 수입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경험상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요. 노출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요.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끔 일단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사실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세요. 이런 시트는 일단 보험 수입에 대한 자료를 싹 다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 수입을 먼저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에 대한 자료를 확정을 해요. 결제 수단에 대한 자료를 확정을 다 한 다음에 본인 부담 중복 매출을 차감하고 비보험을 확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보험 학계와 비보험 학계를 몽땅 다 합치면 병원의 수입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산재보험이라던가 이런 수입 금액은 100% 그냥 다 더해서 엎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험 수입 확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왜? 병원은 면세사업자니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데 이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병원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하면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라는 서식을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병과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라는 부표를 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방 이런 이제 병과들이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기재하기가 참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장 현황신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실무적으로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2019년 올해 귀속부터 사업장 현황신고가 좀 간소화됐거든요. 어떻게 간소화됐냐면 원래는 이제 매출 적고 또 매출 결제수단 적고 그리고 이제 매입 증빙받은 거 적고 맨 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산정해서 적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훨씬 수월해졌죠. 항상 이제 그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거의 결산하다시피 2월에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매출 금액하고 정확한 지출 증빙 그리고 적격 증빙 수익 금액만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다. 약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좀 간소화가 됐고요. 일단은 수익 금액 매출액 구성 명세 작성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있고 첫 번째 장에 수익 금액 구성 명세를 기재하는 건데 병의원업이 매출이, 전체 매출이 어떤 식의 증빙으로 발생했느냐.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보험 수익과 비보험 수익 총 합계가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쵸? 총 합계 매출이 2억 3천은 신용카드로 발생했고 1,200은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했고 나머지는 기타 매출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쵸? 기타 매출은 당연히 공단에서 온 것도 기타 매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작성하는 거 뭐 표를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렵지 않으실 건데 이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차이조정 명세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현금주의 자료를 발생주의 자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이걸 작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23번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이 나와 있죠.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이라는 걸 그냥 딱 들어도 뭐예요? 아, 2017년에 현금 들어온 걸 말하는 거구나. 그쵸? 2017년에 현금 들어온 건 우리가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부담금을 적으시면 되고요. 2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야? 직전에 진료를 했는데 올해 돈 받은 거죠. 그쵸? 그러면 직전에 진료를 했는데 올해 돈 받은 건 올해 수익금액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빼야 돼요. 그래서 뭘 빼야 되냐면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상에서 전년도 진료분 지급액을 빼야 돼. 아까처럼 2016년, 12월 이런 걸 다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뺍니다. 다음에 25번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내가 올해 진료는 했는데 아직 청구를 내년에 해가지고 돈이 내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에서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지 않지만 단기 수익금액으로 보고는 해야죠.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별도의 자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지급내역 통보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니까 당해년도 진료분 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통보서를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22번 합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보험 수입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였어요.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이 두 개가 보험 수입이었고 여기서 현금주의 자료를 발생주의로 치환시키는 조정명세서다. 그리고 비보험, 손해보험 공제조합, 그리고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반영되는 단기의 걸 몽땅 다 반영하면 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전체 다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세 가지 서류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단 사업장 현황신고 했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수입금액 검토표 했고요. 다음에 치과 수입금액 검토 부표가 있어요. 요거는 각종 병과별로 치과면 치과, 피부과는 피부과,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한의원이면 한의원, 전부 다 각각 종류별로 생긴 모양이 달라요. 생긴 모양이 달라요. 제가 지금 치과만 샘플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요 부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확정했던 보험 수입은 너무 명확하죠. 보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너무 명확해요. 근데 이제 이 비보험 수입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보험 수입을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좀 확인하기 위한 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보험 진료 유형별 수입금액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맞죠? 양과로 3번 보시면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얘를 이제 우리 치과라고 하면 치과에서 발생하는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을 쫙 다 적어야 돼요. 이거는 뭐 경력이 많건 적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진료를 해가지고 얼마가 벌어들인지는 임의로 작성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기 전에 좀 일찍 마쳐야 돼요. 그래서 일찍 비보험 수입 확정한 다음에 신고서 꾸미기 전에 비보험 수입 확정하시고 원장님한테 미리 보내드려서 상의를 한 다음에 확정하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재하면 좋아. 이 비보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와 매칭이 되니? 이 비보험 수입금액을 벌기 위해서 네가 사용한 주요 사용재료와 매칭이 되니? 이걸 살펴보는 표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맥락상 말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진료를 하는 기구가 있는가? 그러한 진료를 하기 위한 의약품이 제대로 사용됐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요령껏 이렇게 좀 신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의원 사업장 현황시 신고 시 주의사항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총수입금액은 건강보험 수입, 의료급여 수입, 자동차 보험, 산재의료, 비보험 수입, 판매장료 이렇게 등등 구성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는 보험 수입과 비보험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보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정을 하고 비보험 수입은 결제수단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을 차감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두 번째 의료 수입의 총수입금액 귀속 시기는요. 진료 용역을 제공한 시점입니다. 진료 용역을 제공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해 진료인데 청구가 내년에 돼가지고 돈이 내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올해 진료로 반영을 하셔야 되고 전년도 진료인데 올해 돈이 들어왔으면 얘는 또 차감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제 병의원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연수증 의무발행이 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20%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는 어떤 병원이 쓰겠어요? 지금 제가 사업장 현황 신고 보여드렸던 건 여러분 면세, 면세 사업자인 병의원이 작성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부과라던가 성형외과들은 과세 진료가 발생하면서 겸영사업자로 많이 돌아갔다 그랬죠? 겸영사업자로 돌아가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월에서 6월 것까지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다 수입 확정하시면 돼요. 1월에서 6월도 보험 조회하고 비보험 확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을 때 보험 수입은 전부 면세 수입금의 과표로 잡으시면 되고 비보험 수입 중에서 과세 진료 용역에 있는 거 이거는 병원하고 또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병원에서 기록되어 있는 진료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확인하셔서 과세 표준 명세 그러니까 과세 쪽 과세 표준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로 겸영사업자가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슨 의료업자 수입금의 검토표라던가 부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부가세 신고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병원업에서 또 한 가지 크게 다루어지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인건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던가 세무사무실이라던가는 대부분 연봉 기준으로 혹은 월 총급여액 기준으로 해서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이러면 거기에서 4대 보험하고 소득세가 떼겠거니? 하고 통장에는 한 180 찍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의업적 관례는 뭐냐면 실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 계약을 합니다. 이건 관행이에요. 그게 제대로 됐냐 안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원장님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 제공 요청이라던가 신고 요청 의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간호사를 이번에 200만 원에 고용을 했는데 이 200만 원 고용한 간호사 처리 좀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하면 200만 원 4대 보험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최종 지급액 200만 원의 간호사를 고용하겠다는 의미는 이 200만 원을 통장에 찍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4대 보험이라던가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냥 원장님이 부담하겠다는 의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원장님이 부담하겠다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현실적으로 그걸 필요 경비로 반영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최소한 우리가 세법 실정에 맞게끔 처리를 하시려면 이 200만 원을 거꾸로 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역산하시면 총급여가 한 220 정도 찍혀요. 그러면 이 220만 원을 가지고 4대 보험 가입을 시켜놓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용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냈다 치고 더하기 원장님이 원래 얘를 위해서 내줘야 되는 것도 냈다 치고 그러면 어쨌든 총급여 전체가 200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반영이 됐으니까 필요 경비로 일정 부분 산입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병의원은 워낙에 경비가 많이 부족하고 실제 경비를 반영을 해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급여주는 것까지 일부러 줄여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줄이는 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소득세 대납해주고 이런 건 경비 반영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을 조금 더 예상보다 납부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경비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소득세를 너무 많이 경비 인정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반 간호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페이 닥터들이 문제입니다. 페이 닥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원장님이 있고 원장님이 바쁘니까 의사를 고용합니다. 의사를 월급제로 고용을 해요. 그러면 이 월급을 주는 거죠. 의사한테. 근데 의사들은 보통 보통 이제 뭐 병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뭐 천만원, 천삼백만원, 천사백 이렇게 받아가요. 기준을 그냥 천만원 실제 금액으로 받아가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월, 월 그러면 월 천만원 실제 금액이면 얘를 제가 역산을 해보면 이거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율이라던가 간이세액표 현재 시점으로 지금 계산한 겁니다. 혹시 나중에 보시면 참고하셔야 돼요. 얘를 역산하면 천사백이 계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총급여가 천사백인데 약 사백만원 가량을 원장님이 대납해주고 천만원만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는 거죠. 맞죠? 그래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으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의 중도 퇴사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중도 퇴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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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3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세무실무상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 총급여 3천 찍히고 그동안 소득세 얼마 뗐어요? 300만원씩 3개월 뗐으니까 3, 3, 9원 900만원 뗐잖아요. 그러면 3천에 900만원 기납보세액이 있기 때문에 얘가 황급이 거의 다 나와요. 500, 600 나와요. 황급이. 그러면 이렇게 나온 500, 600을 페이닥터 나가시는 분한테 우리 일반 다른 회사 하듯이 돌려줄까요? 연말정산 환급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키지. 왜냐하면 원장님은 900만원을 다 내가 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 환급이 낸 거에 대해서 돌려줄 의향이 없어요. 그리고 세무실무자들도 500만원 환급하셔야 됩니다. 하고 원장님한테 말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오케이. 그때는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반기에 다른 데 병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아, 종전근무제 갖다주세요 하겠죠. 그럼 종전근무제 2개를 합산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0만원 환급한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연봉이 합산이 되고 연봉 합산되면 거의 1억 6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산된 것에 대해서 누진세 소득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막 몇 천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몇 천만원 나와버리면 자, 당초 A병원에 있던 원장님은 그냥 그렇게 내보내서 끝났지만 두 번째 들어간 B병원에 있는 원장님은 좀 난데없이 난감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반기 것만 부담해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인 게 업해져가지고 세금이 더 나온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세 번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삼자내면을 하셔가지고 셋이서 해결을 보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세무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이런 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중도의 페이닥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급금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좀 걱정이 될 때는 원장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 부분을 환급해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가 사실 세법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안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소득세율 기준으로 안분을 해드릴 수는 있겠다는 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간간히 연말정산 때가 되면 전화가 오더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조사 적출 사례 좀 볼게요. 요거 이제 올해 세무조사가 일어나서 보도자료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고 좀 알려진 건데요. 뭐 치과죠. 이런 경우는 많죠. 병원들이 현금으로 현금 계좌 입금하면 좀 할인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차명 계좌로 현금을 받았다가 그런 것들이 현금 신고 수익 누락해가지고 소득세가 추진되고 또 별도 사무실에서 매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이 별도 사무실이 그거죠. 뭐 차명 계좌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의 페이닥터의 허위 명의대여 사업자 같은 거를 막 내가지고 얘네들을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적출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차명 계좌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 사실상 걸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또 물론 현금 수익 누락하는 방법도 이 보험 비보험률을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대충 감이 나와요. 가닥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누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또 계속 이 그 병위원업의 매출과 수입을 체크하다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실신고 걸릴까 봐 그게 또 좀 우려되죠. 그리고 선실신고 기준도 이제 점차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사업용 계좌관리도 함께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사실 병위원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세무실무 포인트로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병위원 수익금액 잡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 김하나 세무사한테 질문 주시고 제가 또 여력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업종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